1.13 이하의 작은 구멍 뚫기에 사용하며 작업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드릴리송은 수동으로 하는 소양의 드릴링 머신 3. 탁상 드릴링 머신 2. 윤활류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2. 마찰 3. 절삭공구에서 칩 브레이커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칩이 인위적으로 끊어지도록 바이트에 만든 것이다 4. 드릴링 머신의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5. 서보기구의 종류 중 구동 전동기로 펄스 전동기를 이용하며 제어 장치로 입력된 펄스 수만큼 움직이고 검출기나 피드백 회로가 없으므로 구조가 간단하며 펄스 전동기의 회전 정밀도와 볼 나사의 정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식은 1. 개방 회로 방식 6. 게이지 블록 구조 형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3. 레버형 7. 구성의 선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 경사각을 작게 할 것 8. 연삭 속도래 입도 선택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절삭 깊이와 이송량이 많고 거친 연삭은 거친 입도를 선택 9. 밀링 분할판의 브라운 샤프형 구멍열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4-12, 13, 15, 16, 17, 18점 일반적인 밀링 작업에서 절삭 속도와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깊이를 얕게, 이송은 작게,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11점 측정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리는 이 아베의 원리 12점 절삭 공구에서 크레이터 망호의 크기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구성인 선이 증가한다 13점 주성분이 점토와 장석이고 균일한 기공을 나타내며 많이 사용하는 숫돌의 결합제는 4. 비트리파이드 결합제 14점 드릴 가공에서 깊은 구멍을 가공하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좋은 드릴 가공 조건은 1회전수와 이송을 느리게 한다 15점 밀링 머신에서 커터 지름이 120, 한날당 이송 2.1, 커터 날수가 4날, 회전수가 900일 때 절삭 속도는 약 몇인가 4. 339, 16점 방전 가공용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전극을 제작할 때 기계 가공이 어려울 것 17점 마이크로미터의 나사 피치가 0.2일 때 심블의 원주를 100등분하였다면 심블 일륜금의 회전에 의한 스핀들의 이동량은 몇인가 2. 0.2 18점 호칭 지수가 200인사인 바로 21, 30의 각도를 측정할 때 낮은 쪽 게이지 블록의 높이 가고라면 높은 쪽은 얼마인가 2. 78.3 19점 슬로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테이블의 수평 길이 방향 왕복 운동과 공구의 테이블 가로 방향 이송에 의해 비교적 넓은 평면을 가공함으로 평삭기라고도 한다 20점 가공 능률에 따라 공작기계를 분류할 때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하고 절삭 및 이송 속도의 범위도 크기 때문에 제품에 맞추어 절삭 조건을 선정하여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는 3. 범용 공작기계 21점 일반적인 청동합금의 주요 성분은 1- 22점 플라스틱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전기전련성이 있다 23점 다음 중 강자성체 금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24점 철강 소재에서 일어나는 다음 반응은 무엇인가 2. 공속반응 25점 다음 중 열처리 방법과 목적이 서로 맞게 연결된 것은 4. 분륜 마이너스 재료의 결정 입자를 미세하게 하고 조직을 균일하게 한다 26점을 침투시켜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금속침투법은 2. 칼로라이징 27점 다음 중 합금 공구강에 해당되는 것은 3. STSO 28점 기계가공으로 소성 변형된 제품이 가열에 의하여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2. 형상기억효과 29점 금속표면의 스텔라이트, 초경합금 등을 용착시켜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방법은 4. 사하드 페이싱 30점 프랄루민의 구성 성분으로 가장 적절할 것은 1++++ 31점 길이에 비하여 지름이 5 이하로 아주 작은 롤러를 사용하는 베어링으로 일반적으로 리테이너가 없으며 단위 면적당 부하용량이 큰 베어링은 1리들 롤러 베어링 32점 응력 마이너스 변형을 선도해서 재료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은 3. 극한 강도 33점 체인 피치가 15.87로 이수 40 회전수가 500이면 체인의 평균 속도는 약 몇인가 2. 5.3 34.950엔의 토크를 전달하는 지름 50인 축에 안전하게 사용할 기회 최소 길이는 약 몇인가 4. 60, 35점 다음 중 마찰력을 이용하는 브레이크가 아닌 것은 3. 폴 브레이크 36.10의 인장하중을 받는 한 줄 겹치기 이름이 있다. 리벳의 지름이 16라고 하면 몇 개 이상의 리벳을 사용해야 되는가 4. 8 37점 축방향으로 32의 인장능력과 21의 전달능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볼트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달능력은 약 몇인가 4. 26.4 38점 다음 커플링의 종류 중 원동 커플링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울전 커플링 39점 기어 감속기에서 소음이 심하여 분해해보니 입불이 부분이 깎여 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 압력각이 작은 기어로 교체한다. 40점 코일 스프링에서 코일의 평균 지름은 32, 소선의 지름은 4이다 스프링 소재의 허용 전달능력이 341대 지지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양몇 애닝각능이다. 3. 225 41점 NC 가공 경로 계획에서 CL-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면에 매개변수가 일정한 값들의 위치를 따라가면서 경로를 생성한다. 42점 다음 NC CNC DNC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직접 수치 제어는 여러 개의 기계를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43점 직육면체를 8개의 정점의 좌표와 각 정점을 연결하는 모서리들에 관한 정보로만 표현되는 모델은 3. 44점 컬러 CRT 화면 뒤에 사용되는 이내 색상이 아닌 것은 3인색 45점 설계자에게 친숙한 형태의 모양을 미리 정의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보다 복잡한 형상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3. 특징 형상 모델링 46점 곡선을 표현하는 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곡선식이 다음식인 경우 변환되는 동일한 곡선에 대하여 매개변수방정식은 하나뿐이다. 47점 간단한 형태의 솔리드를 이용하여 분리현현산으로 새로운 솔리드를 생성시키는 모델링 방법은 4. ECSG 방법 48점 인펠러와 같이 언더컷의 형상을 가진 부품의 가공시 적합한 가공기에는 4. 5축 가공기 49점 다음 중 NERRS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함수는 다항식이다. 50점 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좌표계 중에서 기준축과 벌어진 각도각설 사용하지 않는 좌표계는 1직표 좌표계 51점 물리적 성질 제공이 가능한 방법은 4. 솔리드 모델링 52.IGS 파일을 구성하는 6개의 섹션들 중 섹션에서 기입한 각 요소를 정의하는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은 이 섹션 53.3차원 곡면 가공에서 먼저 큰 직경의 엔드밀로 가공한 후 모서리 부분만을 가공하는 방법은 3. 펜슬 가공 54점 다음 2차원 변환 행렬에서 축소, 확대에 관련되는 행렬의 수는 4. 55.1의 전기 펄스에 의하여 페이블이 이송되는 최소 단위 길이는 EPLU 56.3차원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곡선은 한 점의 변경에 의한 곡선 전체에 주는 영향이 없다. 57.RP 방식들 가운데 열가소성 수지에 필라멘트를 열을 가하여 녹여서 액체 상태로 압출하여 각 층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저가형 RP 기계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1. 58. 서피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응력 해석용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59.2 벡터의 크기가 1대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은 1.38 60.2 곡면을 적당히 가중 평균하여 곡면을 얻는 것으로 두 곡면의 연결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모델링 기법은 2. 61. 제3각 정투상곡으로 아래 입체돼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낸 것은 1. 62. 다음 기아공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아공차 각 점일 낸 동심도 기아공차가 적용된다 63. 다음 중 V 벨트 전동장치에서 사용하는 벨트의 단면각은 64. 그림과 같이 절단된 편심 원뿔의 전개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심각형법 65. 그림과 같이 표면의 결 도시기호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열개의 샘플링 길이를 평가 길이로 적용한다 66. 다음 나사를 나타낸 도면 중 미터 가는 나사를 나타낸 것은 2. 67점 도면을 작성할 때 다음 선들이 모두 겹쳤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선은 4. 숨은 선 68점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관은 두 점 쇠선 얇은 두께를 가진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69점 단면의 표시와 단면도의 해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일단면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그 외형선을 따라 적절한 범위의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한다 70점 다음 중 각도 치수에 허용한 게 각 지시 방법이 틀린 것은 4. 71점 다음 준비 기능 중 지령한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 코드는 4. 지공사 72. M11. O탭 가공을 하기 위한 이송속도는 몇인가 4. 973점 머시닝 센터의 자동 공구 교환 장치에서 매거진 포트 번호를 지령함으로써 2. 미로 공구 매거진에 장착하는 방법은 이 랜덤 방식 74점 서보 모터의 회전 운동을 전달받아 NC 공작기계 테이블을 직선 운동시키는 것은 2. 볼 스크류 75점 다음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N30 블록의 주축 회전수는 얼마인가 3. 전 76점 서보 기구에서 위치의 검출을 서보 모터 축이나 볼 나사의 회전 각도로 검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CNC 공작기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 폐쇄회로 방식 77점 CNC 선반 가공에서 72 소재를 68가 되도록 가공한 후 측정한 결과 67.8이었다 기존의 X축 보정각 7.01이라면 보정각수를 얼마로 수정하여야 하는가 2.21 78점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은 3. M98 79점 CNC 공작기계의 일상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3. 각 부의 필터 점검 80점 방전 가공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강한 재료, 감금질한 재료, 가공 경화되기 쉬운 재료, 부도체 등의 가공이 용이하다 4. 매주 일상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5. 아래의 Uber 4. 비율이 1,000원 4. 비율이 3,000원 5. 비율이 3,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